영국 더 썬지 한국 경호원 제임스 본드 같다 하지만 일본 경호원은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범인 7,8m까지 유의 접근 아베의 경호 실패 웃는 얼굴로 태어난 박근혜에게 날아든 소주병 신속히 대처하는 한국의 경혼들 일본 훈련은 척척 아베의 피격대는 멀뚱 조롱거리 된 경시청 경호훈련 일본 누리꾼들 일사불란했던 경호원 모의훈련 영상이 잇따라 울리며 비판 일본 경시청 경호원이 지난 5월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코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민관 앞에서 모의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당시 경호원들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 두 달 전 일본 경시청 소속 경호원들의 모의훈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월 18일 도쿄 영민관 앞에서 열린 일본 경시청 경비부의 훈련 영상이 공유됐죠 영상에는 당시 경시청이 같은 달 24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모이는 코드를 앞두고 모의훈련을 한 것이 담겼죠 영상을 보면 요인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 속에서 총성이 울리자 총격범 인근에 서 있던 경원들이 총격범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 사이 요인을 엄호하던 경호원들은 들고 있던 가방을 펼쳐들고 요인을 감사보호하고 이어 경호원들은 4주 경기를 하며 요인을 차 안으로 대표시켰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조롱을 하고 있죠 누리꾼들은 현장의 sp 정시청 소속 경호원도 나라현 경찰도 다 무능하다 세금으로 훈련해서 그 정도냐 훈련의 결과는 최악 이 정도로 훈련하고 두 발째 움직이다니 너무 이상하다 이 훈련은 왜 했죠 퍼포먼스에요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아베 전 총리 피격 당시 야마가미 데스야가 첫 번째 총격을 가할 때까지 별다른 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베 전 총리 주변으로 경시청 소속 경호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죠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보안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시청의 잘못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영국 대중지 더썬이 과거 한국의 테러 대비 훈련을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썬은 아시아 지역이 북한의 항무기 실험 등으로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한국의 모의 테러 훈련을 소개했습니다 더썬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청와대 경원들이 테러리스트에 대항해 선보인 각종 무술 시범과 경계 퇴사 활동 폭동 진압용 체류턴 분사 턱시도를 입은 여성의 발차기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올렸죠 특히 여성 경호원이 공중을 날아 상대 남성을 제압하는 역동적인 장면에 관심을 보이며 여성의 무술 액션이 뛰어나다고 평했습니다 더썬이 보도한 한국의 테러 대비 훈련은 같은 날 청와대 영민관 앞에서 펼쳐진 대테러 시범 중 한 장면입니다 오는 3월 열리는 2012 핵안보 정상회의를 맞아 청와대 경호안전통제단이 경호상황조치 훈련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날 시범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한 즉각 조치와 폭력 시위 대처 강습 차량에 대한 유탄발사, 그물총을 이용한 테러범 제압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경호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더썬은 한국의 테러 대비 훈련에 대해 실감나는 것은 물론 극적이면서도 놀라운 시연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죠 또 한국 경혼들의 모습에 대해 마치 제임스 본드가 출연하는 영화 속 한 장면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